부터질 할 것도 없다. 잘 부쳤네요. 굴먹 해라. 영기도 안 나고 얼마나 좋아. 나는 굴먹이 뭔지도 몰라고 나는 허난이 갖고 낯질하기만 좋네. 가방이 그냥 모기가 달라고 들어갔어 라이터를 찍게 해다 이런거 내가 낫지 않네 어머 얘네 국적이란다 여기 아무도 없어봐야 낫질 하겠냐 그렇죠 사라 그래도 못하지 사람 있구나 야 이 강화포도를 여기서 사라? 응? 우리 동네에서 사온거야 그래? 어 소아들은 포도 하나 먹어 포도 먹어 씻어줄까? 여보 포도 하나 씻어줄까? 내가 씻어줄게 아 포도 씻어오는거 있는데 그 청.. 뭐야 그거.. 포도가 먹고 싶어 가봐 응 어?! 예은이가 포도가 먹고 싶어 여기 와서 앉아 내가 씻어줄게 왔다 여기 앉아 화려한 자고 포도도 뭐해? 저 포도 좋아하잖아 왜? 엄마있어 여기 앉는거 진짜 진짜 내가 할아버지 한 번 안고 있어 엄마가 포도 씻어주고 아니 엄마가 할아버지 포도 씻어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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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한 번 안고 있어 응? 이거 먹어야지 안없거든 응? 어머니 어머니 너무 너무 밤에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이렇게 넝쿨이 있어가지고 쿨을 빌 수가 없어 아주 넝쿨이 못해 얘네 아빠가 못해 못하니까 내가 해야지 통로 오라고 나도 넝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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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에 안고 내가 하는 수밖에 없어 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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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게 제일 나은 저기 그 저기ycz 응 arbeiten 핫 divorced 넝쿨 네 그것이 아니 귀via 오늘은 33 이로 коль 아멘 그래도 그렇게 있으니까 하지 그처럼 못해. 이거 하댔어? 나와디? 아니지? 어차피 일은 저러나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버리면 안 돼. 아휴 이제 좀 쉬고. 당신 땅이니까 당신 일으로. 아이고. 아 배불러. 먹는 건 꼭 먹으라고 하지 못해. 역시 그 나무네 나무가. 어? 감자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먹은 다음에 좀 바꿀게요 어머니. 좀 쉬세요. 좀 쉬세요. 다 타버리면 어떡해. 어머니 저거 수건이거든요. 어? 수건. 저 하얀색 뿌쩍 쓰게 되는 거. 그냥 여기서 쓰셔도 될 거예요. 수건. 네. 아이고. 아이고. 여기 두 개씩이나 갖고 왔어. 집에 가져가야지. 여기. 여기. 잘 쓸게. 네. 네. 희한하게 우리 예은이가. 하얀색 수건은 안 덮어. 초록색 수건은 덮으면 덮어. 이렇게 배만 덮어주잖아. 하얀색 수건은 안 덮어. 희한하더라. 한국. 그냥 라 좀 좀 별딱 쓰라고. 이게 아니다. 포도 맛있어. 포도 맛있어? 손 좀 씻고 먹어볼게. 아. 소금 좀 씻고 먹으러 볼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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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아 이재아 의자 우연아 수건 좀 주라 고기 옆에 고기 고기 아이고 야 불만 좀 해봐 난 동양이 뭔지 몰라 아이고 왜 저래 왜 아가 왜 그래 쟤 뭐가 안돼 가서 본 좀 열어줘봐 야 가서 해줘 얼른 왜 왜 맛있지 응 와 네 네 네 어 어 이제 배부르고 졸려? 양치하고자 양치하고자 졸려야 돼 이것저것 먹었잖아 감자 안 먹어? 몸 꼭 먹어 감자를 이 안에 까고 밖에 까고 바꿔 놓으면 좋겠다 네 저 한번 바꿔 볼게요 한번 뒤집어야 되겠네 감자들이 이렇게 고구마는 맛이 좋아 네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맛있네요 고구마는 맛있는거 다 안네 고구마가 반 고구마는 맛있네요 밤에 밤에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가 딱 좋다 아 그럼 이런데 뭐야 뭐 사람들 이런 뭐야 이런데 가려면 몇 십만원 내야 돼요 몇 십만원이 아니라 이런 장소 하려면 여기 와서 저기에 어디 돈 주고 가지 말고 여기 화장실 이제 저기 하고 하자 응 딴 데 갈 거 없어 먹을 거만 갖고 와서 여기서 놀면 돼 숙소 갈 비용으로 맛있는 거 한 번 더 먹고 딱 하면 그냥 여기서 먹고서는 나가면서 여기저기 둘러서 응 맞아요 가면서 여기저기 둘러서 가면서 여기저기 둘러서 가면서 여기저기 둘러서 그렇게 많대 미용이가 가평 사람들이 가평하면 이렇게 놀러오기 가장 많이 오는데라고 하더라구요 응 많이 와오기 서울하고도 가깝고 소 relaxed 우 ruth , 나 여기 그냥 굶혀놓고 가자 네. 아 아 너무 아 아 아 아 아 그거 아 으 으 으 맛있다 야채도 그래? 오빠 꼬리 하나 또 닦아줄까? 아니야 난 식혜 식혜만 보고 아 아니래 오빠 아닌데 배부해 금방 타버리네 그니까 나무가 쉽게 탄다 얇아서 그런가 응? 얇아서 그니까 밤새도 저거 하나 다 떼겠다 얘 옆에서 막 가게 될까? 금방 좀 때려 봐 여기 안 오잖아 고기 앉아서 금방 좀 때려 봐 응? 여자 갖다 줄까? 조금만 이쁘다 나무를? 여기 넣으면 내가 올려 놓을게 일로와 일로와 여보 일로 오라고 일로와 이거 진짜 향 좋다 어느거 이거 찬나무잖아 아니 이건 찬나무잖아 이 찬나무가 좋아 근데 난 아까워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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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이따가 또 넣어 한꺼번에 넣으면 불 꺼져 또 한꺼번에 넣어놔 한꺼번에 넣어놔 한꺼번에 넣어놔 불 붙으면 돼 아까 내가 쌓은거야 이따가 이따가 밤에 하는게 훨씬 좋지 낮에 하는거보다 아 어떻게 뭐 좀 고 먹을 때 좀 해야지 에이그 성은이가 수 쌓은걸로 고 먹어 그래 이걸로 어느 세월에 굽냐 고기를 고기를 내놨다가 저기 어머나 돼지고기 왜 이렇게 비싸냐 앞다리살인데 있잖아 삶아 먹을라고 덩어리 요만 요만한거 있잖아 8,000 얼마 9,000 얼마 하 비싼거야 비싸지 옛날 같던 5,000원 이만큼 옛날이 상비에 돈 값어치가 너무 떨어져 맞아 예은이한테 오빠가 아까 우리 오면서 무슨 질문하기 게임을 하면서 왔거든 예은아 너는 천원이 있다는 뭘 하고 싶니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먹을래요 아이스크림 천원으로 몇개 사먹을 수 있니 했더니 하나야 뭐야 하나도 못 사먹어 이거 무슨 소리야 몰라 어디 쥐액소리 쥐소리 쥐있어? 쥐있냐 쥐가 아니라 응 막 이따만한 벌레가 지금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서 날라다니는거 어 날라다니는거 나방 같은거 나방 같은거 나방 아니 엄청 커 몰라 이만해 나방이야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서 지금 치는거 불빛 있는데 응 내버려 뭐 툭툭 쳐서 지금 가본거야? 쥐새끼는 없을걸 고양이가 있어서 나 잠깐 동영상 찍게 좀 조용히 해줘 꼬마 뱀다니는 그치 탈 뱀다니는 탈 탈 탈 탈 탈 비가 올라가? 아니, 조용히 해 내가 정영상 찍는다고 비교를 보지만 비교를 보지만 비교를 보지만 아, 진짜 재밌어 아, 구름이 많네 태풍 뭐 올라온다고 하더니 지금 태풍 오고 있어 아, 몇 초를 못 참는다 1분도 안 됐는데 좀 참아줘, 잠깐 찍어보게 아우, 재밌어 비교를 보셨을까 이렇게 비교를 보셨을까 다음은 비교를 보셨을까 아, 아우, 놀고 이제 비교를 보셨을까 마지막은 비교를 보셨을까 말해도 되었나봐 지금 태풍 오고 있잖아 아래서부터 태풍 온다고 시큼한 소름이 오냐고 그럼 비한받아 다 집어넣고 자야지 다 집어넣고 자야지 잡기도 못해놓지 말아야겠네 다 줄여놔야 돼 전기처럼 괜찮지 그럼 안돼 빼놔야 돼 빼놔야 돼 저걸 빼버리고 자면 되잖아 일기예보를 좀 볼까? 그래 뭐 지나쳐간다고도 했던거 같아 1번으로 해가지고 저기로 해서 지나쳐간다고 안올수도 있을거야 말은 없었어 말 빼 아 끓어먹게 그럼 끓네 비.. 비 얘기는 없어 없어? 저기만 제주도하고 저기 지금 충청도에 비오는가 보더라 강수 확률 0% 근데 습도가 95% 뭐하는거 왔다갔다하니 이제 또 나오려나 이제 또 나오려나? 응 나오야 돼? 나올래? 이거 이거 야 이마 거기다가 포를 닦아 여기 닦아 저기 정리를 다른 apa 너도 포도 Hadi 너무 커 아 수건 할 수 있는 살로 코 푸는 것도 센수하고 또 따끈하고 와드발데 알았어 신발 잘 신어? 이따가 저 이따가 코 닦아주고 야 이걸로 코 닦아주래 야 이걸로 코 닦아주래 아 이게 뭐야 왜 신발 위장해 엄마 아파 아구구구 조심해 신발이 불편하구나 쓰레기 박스를 치워 엄마야 추워 추워? 조금 있으면 불길 때문에 따뜻해질거야 차에 있을걸 트렁크에 겨울신발 신발이 불편하겠어 신발이 불편하겠어 앉아있어 좀 나? 둘 가만히 봐봐 좋다니까 굴멍이야? 응 오빠가 좋아해 나도 알게 됐어 엄마 나 이거 다 했다고 말해줬는데 왜 알았어 이거 보느라고 이거 좀 봐봐 아빠 들어가 자 좋아 지금 굴멍하는건데 엄마 왜 아빠한테 잘하고 그래 아니 굴멍이야 이거 하면서 자는거에요 어머니 아 그러려나 아우 몰랐네 미안 동영상 찍는거 아니니까 말해도 돼 지금 제대로 굴멍을 즐기고 있는데 들어가서 자라니 아우 재밌어 비가 오려나 비가 오려나 먹걸음이 잔뜩 꼈네 먹혔어 감자 익었을거야 작품 좀 한번 같이 가서 그거 응 그래 응 그래 좋아 면 좀 이거 보고선 들어가 더 추우니까 예은아 따뜻한 데서 좀 들어와 같이 볼까? 어우 집이 너무 덥다 막 불 올렸어? 이쪽에도? 어우 뜨거워 저쪽 불 끄덩해야지 넌 옆바랑 같이 들어가 볼까? 응 한 번만 보고 와 들어가 볼까 예은아 응 아빠 안 뜨거워 예은아 방에 더웠어 안 더웠어 안 더웠어 네 따뜻한 게 좋았어 네 따뜻한 게 좋았어 아따 아냐 이러나 작품 보고 와요 나올 때는 또 그 잠바 입어야 돼 아냐 안고 나오면 되더라 아니 지금 모아서 갔다놔 아 어우 이건 덜 익었고 이쪽은 탁구 있는 것 같아 감자 고구마 같지 않다 감자 얘는 좀 똥똥해서 그런가 보다 어 이거 익었다 어 이거 바짝 익었어 아빠 좀 아빠 깎이 뜨거워 엄마 엄마 저쪽 뒤에 있는 것도 탔다 엄마 다 탔겠다 그 밑 어디서? 아 엉보여 나 줘봐 얘 말이야 얘 얘가 호일이 탔어 엄마 귀뚜람이야 아 어때 걔도 탔지 아 얘 다 익었다 얘도 안 먹어 얘 먹을 거 얼마 없다 탔어? 응 얘도 그러겠네 근데 걔는 아이고 수저 갖고 와야 되려나 봐 왜? 이렇게 해갖고 떠먹어야 되려나 아 그래? 수저 갖고 올까? 응응 그럼 얘도 빼볼게 빼봐 다 익었을 뻔해 딴 거 다 익었는데 왜요 야 응 이거를 저기 갖고 너무 오래 했어? 응 너무 오래 해갖고 이거 봐봐 이렇게 해갖고 떠먹어야 돼 오 맛있겠다 보슬보슬한데 응 아빠 이렇게 해갖고 수저 갖다줘 왜 양치했어 안 먹어? 뭐야 안 먹을 거야? 응 아빠는 해줄래요? 우리 먹긴 먹어야 되는데 하하하하하하 아 당신 대비가 떨어졌잖아 왜 이렇게 웃겨 왜 이렇게 웃겨 익었어? 응 어우 뽀족뽀족해 사진 안았어? 탔어 아 나는 아름다운 아 아 엎 아 아 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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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댔지 말라고 그래 치푸러 엄마가 다시 만져야 되겠네 하나 먹어봐 먹고 또 안사면 되지 이런다 이런다 아우 저 양치했는데 아이 그도 먹어봐야되는데 그래 아우 먹어봐야되는데 양치했는데 이러고 더 먹었지 아우 저 양치 아우 저 양치 그 양치 뭔 소릴하는거야? 나 찍지마 아빠 찍는거 아우 저 양치 저 양치 다 익어보이는데? 끝어머니 다 익었지? 다 익었는데 이거 끝어머니가 좀 들리는 것 같아 저렇게 안 되시니까 다리 예쁜 거봐 엄마 아빠 그치? 날씬해서 다리가 길어 야 수전 하나 줘봐 봐 어 내가 아빠만 줬구나 엄마 내가 멀리서 좀 찝어줘도 돼? 아 됐어 나는 왜 이렇게 땀을 흘려 맛있어? 엄마 상호 쓰고 먹냐 감자를 응 잘 봐줘 야 야 감자가 응 포석포석하니 진짜 맛있다 포근포근 포슬포슬? 아니 포근포근 포근해? 응 포석포석이 아니고 포근포근 야 이거 지금 밥이 지금 먹고 풀려먹었다 야 이거 밥 두 가지 먹고 무슨 밥을 뜨면 아니 푹 자고 음 푹 자고 미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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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나올지도 몰라 그래? 나 있어 나 이거만 먹을게 안 나와? 응 간 하나도 안 했는데 짭조름하다? 그지? 짭질하면 아닌데 물은 맛이 나지 않아? 이건 왜 결제해놨어? 지금 찍고 있어 이걸 계속 찍고 있는거야? 응 응 어머 그럼 우리 왔다갔다 하는 것도 다 찍히는거야? 그 앞을 지나가면 어휴 나 다리 찢겼겠는데 그런거 오빠가 이따 편집해 봐 이거는 지금 뚜껑으니까 먹을 수 있는거야 응 뚜껑뚜껑 아빠건 잘 익었어 이건 뚜껑 안 익었다 이건 뚜껑 안 익었다 이건 뚜껑 안 익었다 이건 뚜껑 안 익었다 수건이래 저거 수건? 응 큰 수건인가 봐 날 쓰래 소금 예은이가 신기하겠잖아 응 하얀 수건을 덮어 주면 안 덮는데 아 초록 수건은 덮어 하얀 수건 안 덮어 팍 답답하인가 봐 아니 수건 자체를 싫어한다 하얀 수건 하얀 수건을 싫어한다 으 아 으 으 으 으 으 그래서 이제 이거 놀아. 어휴, 다 그런다. 응? 소박비 내는 걸로 맛있는 거 한 번 더 먹고. 그쵸, 이래. 여기 오면 되잖아, 이제. 딴 데 갈 건 뭐 있어. 우리 모둠은 니네끼리 와가지고. 열쇠 항상 있어, 여기. 응. 물만 잘 잠그고, 물만 잘 끄고. 니네 19만원은 무서울래나? 어. 안 온다고 그럴거야. 그지? 응. 어머니 안 가세요. 그래, 또 안 돼. 니네 오지 말라고 그러던데? 누가? 찾아. 누가? 사배님. 우리? 응. 아까? 아까 통화했는데. 응. 그런 말씀 없으시던데? 나한테 원래. 내가 효과향 재우지 말고 안 와도 된다고. 오지 말라는 말이야. 하는 말이지. 안 와도 된다고. 안 와도 된다고.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응. 전화 왔었어요. 나중에 할게? 아까? 한참을 했잖아. 다 익어 보이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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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감자 먹는다고 안 했는데. 맛있지? 맛있지? 다 먹네. 그럴 줄 알았어. 한쪽만 다 먹네. 여보. 두 개를 줬어도. 당신이 먹기 있으면 한쪽만 먹어야죠. 그리고 저 신발 이런다. 야 이거 감자 진짜 좋다. 응. 진짜. 예쁜데 또. 마운 짜리 아니야. 8만 원 짜리야. 싸게 산 거지. 왜 그래. 그거 7만 원 짜리야 그랬더니. 아니 8만 원 짜리야. 7만 9천 원이기 때문에 8만 원 짜리야. 8만 원 짜리야? 응. 근데 그거 7만 원 짜리야 그랬더니. 나는 애 샀잖아. 이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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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져줄래. 제가 떠들어서 안 들려. 이서방. 그렇게 안 들리노? 응. 제가 떠들잖아. 예언이. 아 들려. 이서방. 네. 감자 먹어 감자. 안 되니까. 손이 안 들리네요. 그자. 물었어요? 야 야. 잘 안 들려? 네. 안 들려요. 이거 예은이가 계속 얘기하잖아. 예은이가 떠들이니까 안 들리지. 내가 입되지 않았는데. 감자는 묻어 있어. 응. 나 까먹어야 돼. 아니야 까먹을 수 없어.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어. 식어서. 맛있다. 오. 귀찮아. 아빠는 단종만 달라던지. 한 개씩 다 먹고. 오. 맛있나 보다. 포슬포슬. 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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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어떻게 손해 준다? etics. Yokohimudi. 아니 아니야. founder. specimens. 노래 방하는 거 같은데. 포슬. rang. 속. shells 소리야. 사람기는. attitudes. 누구야? 누구 이름 부르는 거 아니니까? 솔직히 우울해. kicksっ 해? 아 부어 또 전화 무에서 들리는거 이유리 아니야 으 사람 소리 아니야 인정 또는 뭐 이렇게 으 엄마가 오빠 5 3시 613 4 여기 있으니까 5 모래 우리끼도 올 일 없어 무섭다 무슨 염소 소리야? 염소께 오였지? 산에서 나는 소리야? 되게 멀리서 들리는데 무슨 짐승이 오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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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빠가 이 서방 이 서방이 같이 누가 따라하는건가? 아 강서가 이런거 같은데 다리 온다 내 보면 베뻥에 주의 DonY를 읽어 봐요 뭐 다 보셨더라고? Ừ 닭 소리네 그래? 셋이나 내가 봐서 못 얻고 아 Christine 딴데는 이렇게 가닥다닥 붙어있잖아 여기는 우리끼리 와서 뭘 해 먹기도 참 어려움이 많은 곳이야 집도 아니고 엄마 없으면 못 얻겠다 얘네 한 번씩 성운이 조금 컸으니까 서윤이 더 넣을까? 그만 넣을까? 그만 넣어 아까워? 지금 몇시냐? 시계 봐봐 1시 40분 12시야? 오늘 10시 왔잖아 그러네 그래 그런다 그래 얘는 이거 하고 싶어도 안는데 저걸로는 구워먹고도 남겠다 그렇지 않아? 술이 있어 그기는 수수르고 먹지 아니 근데 내일은 저기 그거 삶을 거야 그래? 삶는 게 더 나아 압력솥에 삶을 거야 된장 먹고 해가지고 응 그럼 호일은 안 돼? 아니 저기다가 타지도 않아 호일은 타지도 않아 여기다 수수빈이 또 나아 근데 저걸로 밑에 또 이따가 물 다 아빠 저기 다 저 별이 별이 다 별 맞아? 비행기인가? 비행기잖아 그치? 별이라고 아니 아빠 저기 떠나있어 다 숨었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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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 뜯기에 구름이 조금 거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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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봐봐 구름 거쳐가지고 별 있어 여기가 밝아서 안 보이는 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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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대박 오빠 어 별 아빠 쏟아지는데 별이? 응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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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밝아가지고 아빠 이거 꺼봐 아빠 이거 꺼봐 응? 꺼봐 별이 쏟아진다니까 지금 잠깐만 꺼봐 별이 쏟아 여기가 밝잖아 별이 쏟아 별이 쏟아 연희 좀 재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안잘걸 좀 안잘나? 내일 늦게까지 늦게까지 재워 놀면 돼 괜히 오늘 낮잠주 잤대 어린이집에서 어 그래? 응 어우 뭐야? 어 별 봐 별이 천지네 대박 너무 예쁘지 이거지 우나 아무데나 버리지마 아무데나 침 뱉지마 내가 아무데나 뱉지 말라 그랬어 엄마 여기 문 좀 닫아봐 더 잘 보여 더 잘 보여 더 잘 보여 대박이야 너무 예쁘지 않아? 어 여기 여기 영당인데 여기 영당인데 여기 영당이 머리를 있던 다 보이는데 아니야 여기 예쁘다 rainforest alm Quit 마지막 者 그치? 오른 눈 노 것 으 아 그리고 뱃은이야 후똥 색안이 훈출 수이던러 또 랩 쓰거라며 으 어 썰어는 피트라 미라 썰어나믹 파우리라 뱃두라 미가 있을 때가 있다 아 이제 너무 배불러서 풀갔다 좀 왔다갔다 해 귤몽 좀 해 귤몽 헤쳐라 속 작다 속 작다 12시까지 했는데 안쪽도 되나? 일단 늦게까지 재우게 늦게까지 자더라고 예언어 안들려 창문 해놔서 예언 안졸려 별이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 밝아서 안보여서 구름이 좀 거쳤어 이 시꺼먼 구름이 이렇게 거치네 응 구름이 거쳤어 이봐 구름이 거쳐가네 별은 이상 떠있는데 구름이 그냥 응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고 그래 다 먹었어? 네 하나 더 있잖아 두 개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원래 이소방 두 개 먹으라고 고구마 다섯 개 구래 그래서 아니 아니야 나 안먹어 네 개 만고 그래갖고 네 개 구운 거야 감자지 엄마 안먹는다는데 엄마 한 개 다 먹었다 내가 한 개 다 먹고 그럼 세 개 어머나 찐득이였어 아 진짜요? 응 이거 찐득이 아니야? 이거 찐득이 같아 미안해 이거 봐봐봐 불 좀 쳐봐 찐득이 있나봐 안 까두니까 이제 불 먹은 것 같네 그래? 응 이거지 아 이거 찐득이면 큰일이다 야 나 근데 화장실 되게 내고 싶더라고 응 나 큰 거야 큰 거 거기서 볼 수가 없어 저기 저기로 가 야 큰 거를 이렇게 일로 와서 보고서는 응 갔다가 물어야 돼 어떻게 거기서 해? 응 자 여기다 그냥 하나 더 응 말하는 소리 다 들리는 거 아니야? 네 괜찮아요 네 대추나무가 올해는 대추가 안 열렸네 아 지금 대추가 굉장히 크던데 저 밑에서 있을때는 그게 잘 안 났었거든 예언니 나올거야? 응 열었게 뒤로 와있어 예언니 문 열어 어 담그지 말고 오빠 근데 여기는 술에서 없어요? 상대밖에 없나봐 아빠가 예언니 나올거야? 아니면 들어가 있을거야? 너가 있을거야? 아빠가 들어갈게 응 아빠가 들어갈게 응 어 아빠가 들어갈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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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똥만 싸면 되지 뭘 때려 부서가면서 싸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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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aire 25세 그들은 중독 고마워 미치고 소통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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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뭐 좀 하지 마 아 예 엄마 어디있어? 엄마 여기있어 저 안에서 지금 화장실 갔어 응 찾아보지 근데 저 인형은 한개 더 어디있으면 좋겠어요 인형이? 인형이? 네 하나 이따 찾아보지 뭐 찾아 봤는데도 없어